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 MBC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신라 고분 도굴과 불법 중요화와 관련된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조선총독부 산하 경주 박물관 관장을 지닌 일본인이 도굴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을 경주를 찾은 일본의 황실 방문단이 받았다는 기록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만든 법에도 이런 행위는 불법이었는데 불법성이 입증되면 문화재를 환수할 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는 지난 봄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신라 토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토기는 신라 고분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되는 굽다리 긴목 항아리입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된 경질 토기입니다. 토기에 붙은 설명판에는 군함 후루타카를 타고 조선 동해안을 순항하던 중 1926년 9월 21일 다카마스노미아를 모시고 경주를 방문했다가 경주 박물관으로부터 받은 것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서 깊은 고귀한 고분에서 발굴된 경질 토기인데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사용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토기의 소유자이자 설명판을 쓴 시계지로는 당시 일본의 해군 전함 후루타카의 기관장이자 의장원으로 근무한 구도 시계지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26년 9월 23일 발간된 매일신보도 일본 황실의 경주 방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함대는 21일 오전 9시 50분부터 21시까지 경북 포항에 입항하였고 다카마스노미아 전하는 2시 15분 경주 박물관에 도착해 고적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박군수의 7명을 만난 뒤 기념 식수를 하고 부근 고적을 둘러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판에는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이 경주 박물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주 박물관의 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 모로가 히데오입니다. 그래서 모로가 히데오의 허가 없이는 이런 유물들을 이렇게 정여하거나 할 수 없었죠. 수행원에게 이런 신라 토기를 이 정도로 줬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유물들이 왕실 박물관에게 많이 선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죠. 1926년 당시 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의 분관장을 맡고 있던 모로가 히데오는 1908년 조선으로 건너와 무역업을 하던 인물로 1910년부터 경주에서 사실상 도구를 통한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1921년 금관총 발굴에도 관여를 하는 등 도구를 하고 도구란 유물을 팔거나 고관들에게 선물하는 식으로 총독부 박물관 경주분관의 관장 대리까지 맡았습니다. 1933년 5월 9일자 부산일보에는 모로가 히데오가 유물을 도구라고 판매한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한 뒤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경주 박물 분관 주임 모로가 히데오 씨 수감되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대구 지방법은 경주 지원 검사의 지휘에 의해 취조됐으며 경주 경찰서에 유죄 의견을 붙여서 검사 분국에 송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많은 유물들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수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서 늘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불법성을 제시해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경주 박물관장도 역임했던 인물인 모로가 히데오가 실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특히 일본에서 우리가 문화질을 환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영총, 식리총, 금관총 등 경주에 있던 신라의 귀한 고분들마다 도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모로가의 행적은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각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신라 토기는 그들을 향해 피해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묻는 태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값진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